흡수할 수 있구나. 네, 흡수할 수 있어요. 이강수 씨가 도전할 미션은 아바타의 교감입니다. 아바타 분장을 한 상태로 시민들에게. 아니, 야. 자, 어렵지 않아요. 시민들에게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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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를 외치며 아바타 머리카락을 내밀었을 때. 아니, 내가 뭐 잘못. 이거 법칙입니까?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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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를 외치며 아바타 머리카락을 내밀었을 때. 시민들과 똑같이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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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브를 외치며 머리카락을 맞대며 교감 성공입니다. 아주 쉽죠?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뭐야? 살짝 준비해. 감사합니다, SBS. 준비하겠습니다. 아니, 저 법칙을 받을게요. 중국 기억하시죠?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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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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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타예요. 아하. 네, 안녕하세요. 잘 모르시겠죠? 아, 키만 뽑아셨구나. 차라리 빨개 벗고 나가겠습니다. 이건. 이거는. 아 진짜 못 가겠는데 어떡하지.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이구 광바타 뭐야 광바타! 형 안녕하세요 어 뭐야 형 왜이렇게 멀쩡해요 너 뭐하는거야 아니 아니 광바타 뭐야 아니 오늘 뭐해요. 물총으로 승대의 이름표를 저렇게 맞히면 해당 멤버를 아웃을 수 있어요. 아니 오늘 뭐해요 아니 오늘 뭐해요 아니 얘기한거랑 다르잖아요. 야 이거 왜 너 이거 왜. 아니 오늘 뭐해요 아니 얘기한거랑 다르잖아요. 야 이거 왜 너 이거 왜 하고 있어. 다 이런거 한다고 그런거야. 야 너 이거 뭐냐 머슴이야. 일단 갈게 나 조금부터 봐. 형 형도 뭐 하시는거지. 아니 오늘 뭐해요. 아니야 몰라 뭐야 쟤 또 뭐야. 어머도 아무것도 안 입었네. 야 얘 또 뭐야 뭐하는거야. 아니야 아직 미친구. 어 야 이거 어떻게 세웠냐. 오지마. 야 얘 또 뭐야 뭐하는거야. 아니야 아직 미친구. 어 야 이거 어떻게 세웠냐. 어 야 이거 어떻게 세웠냐. 야 이거 어떻게 세웠어 너 이거 다 정상이야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세웠어 오빠 이거 10원짜리는 쉬어 10원짜리는 쉬어 우와 이거 대박 아 이거 세우는 거야? 저리 가봐 와 이거 대박이네